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여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드림교회는 15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지역별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15일 기점으로 지역장애인과 함께하는 썸머 페스티벌 초청축체로 이루어졌지만 비대면 시제라 초청도 어렵고 많은 수가 한자리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유튜브 줌 또 이런 부분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핀셋 초청을 통해 지역별로 3주간 또 오전 오후 6번 이렇게 함께하는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송출하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또한 이번 주제의 콘텐츠 그 핵심은 오늘 제목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여정입니다 여기에서 237의 빛이라는 것은 237나라 그 현장에 비추는 현장에 바라는 그 보금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장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주요 간신 대상 그 땅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덮여서 깊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깊음이냐 어떤 생명체나 특정한 그러한 형태를 가진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 황량한 사막에 아직 길이 나아있지 않은 그런 원시적인 상태 또 정돈되지 않아서 무질서한 상태 또한 뭔가 허증으로 텅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 또한 가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공허 혼돈 흑암 혹시 그 땅이 우리의 마음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또한 내가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혹여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빛이 있으라 창조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오늘도 이 창조의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장세기 3장의 죄와 저주와 사망이라는 그러한 근본 문제를 시작으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요 틀이요 올무라는 그 열두 가지에 걸려서 병들어버린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땅에 138 보금의 빛이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은 세상의 빛이다 이라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읽었던 이사야 60장 1, 2절에 영광의 빛을 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을 전달하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증거로 빌리뽀스의 주제를 통해서 참 스승 바울과 참 제자 빌리뽀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어떻게 바라는지 비추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참 스승과 참 제자라는 이 말씀은 수요일 날 우리 전문기관 열한기관이 있는데 전문기관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참 스승 참 제자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빌뽀스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연인처럼 서로의 마음에 있는 관계 어떻게 보면 사랑 24 이 관계가 바로 참 스승 바울과 참 제자 빌리뽀 성도를 관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시초부터 참 스승과 참 제자의 일심 전심 지속의 유대관계를 통하여서 그 만남의 시작이나 그 마지막이나 선교사업에 어린아는 헌신의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헌신의 빛으로 부르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참 스승과 참 제자의 관계는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더욱 넘치는 기쁨과 더욱 풍성한 연보를 나누는 사랑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바로 사랑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참 스승과 참 제자의 관계는 절대 헌신과 절대 희생 속에서 비록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서로의 기쁨이 되고 기쁨의 빛을 나누게 됩니다 바로 기쁨의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참 스승과 참 제자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심장으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종기케 하는 소망의 빛 영혼의 빛을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의 빛 영혼의 빛으로 부르시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참 제자와 참 스승과의 관계 참 스승과 참 제자의 이런 유대관계를 통해서 헌신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기쁨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영혼의 빛을 비추는 그런 절대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 3, 7의 빛이 이러한 것이었다면 절대 여정은 7대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정리하면 성경 66권의 7가지 주된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2, 3, 7 나라 현장에 1, 3, 8 보금의 빛을 비추어 5천 정족 보금화의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맞들어 축복합니다 본론적으로 볼 것은 7대 여정 그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함께하는 영적 신분권세 가진 나는 누구인가 세절기의 핵심 138 언약 가진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키워드가 성삼의 하나님 또한 신분권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성삼의 하나님입니다 성삼의 하나님 바로 다른 말로 138 언약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로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구원사역 사도행제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 되어집니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거져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 은혜 힘입어서 예수님의 24기도처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러한 응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바로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붙잡은 말씀을 분명히 결탄고 100% 우리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기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조건 상관없습니다 상황 상관없습니다 오직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공급되어져서 이제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승리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즉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기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 역사심입니다 고려전 2장 9절로 12절의 핵심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교통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증인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구원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성경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사미 하나님의 영적 배경 가진 영적 존재가 바로 우리 각자일 것입니다 오늘도 세절기의 핵심 138 언약 가진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사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가 요사이 계속해서 신분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분입니까? 영적 파수군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로 21절 중에 17절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군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군은 직접적으로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또한 작은 소리에도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빠르고 정확한 현명한 통찰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이 중요하겠죠 나 하나로 전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오늘도 이러한 파수군의 구비 조건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응담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본문에서는 영적 파수군의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게 됩니다 첫째로 복음은 드름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먼저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되어집니까 요새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대1 개인 양육 말수문동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1대1 개인 양육 말수문동을 통해서 영적 파수군의 그런 다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1대1 개인 양육 말수문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은 4단계라 여럿이 함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대1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영적 파수군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함께 더불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세겔서 3장 18절 19절의 핵심에 보면 내가 그의 피각을 네 손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1대1 개인 양육 말수문동을 하는 이런 영적 파수군은 내가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존시킨다는 겁니다 여기 불쌍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했고 듣지 못했으니 믿을 수가 없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원받지 못한 이 책임을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 후에도 그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므로 그는 망할 것이나 복음을 전한 나는 책임을 다했으므로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참으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1대 1 개인 양육 말숨 운동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은 전파되야만 하고 여기에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 파수꾼에 대한 대목이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도 나옵니다 이 핵심은 성삼의 하나님께서는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부터 등대의 빛을 밝히는 파수꾼으로 기도의 비를 밝히는 파수꾼으로 대로를 수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 따라서 돌아오도록 파수꾼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염적 파수꾼의 신분이 있다면 우리는 염적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장세기 41장에 보시게 되면 바로왕의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죠 그래서 57절에 보면 전 세계에서 요셉에게 쌀을 사러 몰려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읽었던 이사의 60장이 이러한 플랫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게로 오느니라 먼 곳에서 오겠고 안겨 올 것이라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오미라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은 이러한 치유 플랫폼으로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벽재단을 쌓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정말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의 그러한 치유 플랫폼에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대사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바로 서밋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장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가정총무로 모든 소유를 위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심으로 복이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그 만남은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 우리 때문에 그 현장도 복이 임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언약적 도전과 또한 아웃소싱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신분과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은 누리는 것이오 권세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신분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합당한 분명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굴세 이름으로 이 권세를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권세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흑암은 죽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결박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 문화 완전한 흑암 문화입니다 이 흑암 문화를 우리가 가진 권세를 사용해서 보급문화로 바꾸는 그런 문화명령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남겨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후대들이 있습니다 이 후대들을 어떻게 살리게 됩니까? 우리가 신분을 누르며 사용하는 권세를 통하여서 이 후대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 후대들에게 신분과 권세를 전달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분 권세를 실제로 누르면서 절대 증인에 삼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으러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과 현장을 위해서 그 애 끓는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17장이 2000년 전에 그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보좌에서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스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보좌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사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위드요 인만왜리요 원리스의 응답을 누리라는 그런 애 끓는 기도일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사사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그래서 넉넉히 이기도록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사사 말씀 회복 말씀 성취를 통하여서 말씀 운동 일대일 개인 양육 말씀 운동에 주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보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사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과 만남의 현장 가운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사사사 이 기도가 바로 지금 보좌의 기도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24기도 이 최절화된 삶이 우리의 24가 되어져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그런 복음공동체 언약의 기도 언약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림 받도록 추건합니다